사진등호 베트남 아저씨 제공 베트남 아저씨 친환경 야자매트를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여 시장혁신 8년간 야자매트 생산 및 공급 경험이 있는 베트남 제조업체 2세 브랜드 베트남 아저씨가 친환경 제품을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아저씨는 지난 8년간 한국 수입업자에게 야자매트를 생산 및 공급해왔지만 이번에는 직접 판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출시했다. 베트남 메콩강 하류지역인 벤제에 위치한 이 회사는 천연코커넛 섬유로 만든 100% 친환경 제품을 전문으로 하며 복잡한 중간 유통과 정없이 최저 가격으로 최고의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친환경 제품 시장을 선도하며 향후 야자매트 시장의 변화가 기대된다. 베트남 아저씨 관계자는 우리는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복잡한 중간 유통과 정을 없애면서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품질 제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베트남 아저씨의 최근 판매 시도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기반으로 한국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다. 문의 전화 콜론 010 6386 2420 이메일 콜론 코커매던 앤 네이버.컴 홈페이지 콜론 HTTPS 스마트스토어 네이버.컴 코커매던 문의 전화 콜론 문의 전화 콜론 문의 전화 콜라 문의 전화 콜론